어? 다 들어왔다. 아니야 일단 심력으로 해, 심력으로 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확인돼요 여러분들. 하.. 진짜.. 저거 진짜 저거 돼지형 진짜. 진짜. 엄청 까다롭네 그거 참. 다 들려서 그래요. 제가 볼 때 다 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다 들리거든요. 가자. 야 이거 대박이다. 편가해 감사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잠시만 도전해볼게 자막 한번 도전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별로 안해봤는데 피시방이라서 기다려봐 한시 기뉴다 VS 열한시 김봉준 저거를 잠시만 저희도 놔둬도 저희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철구형 힘드니까 이거 끝났고 내가 얘기해보던지 할게 아니 지금 힘드니까 잠깐 쉬어야지 계속했잖아 해설 맨쪽 상단으로 뭐 그정도야 뭐 기본이지 뭐 뭐 어렵나 자 됐지 와 이거 온모드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와 이런게 되는구나 이제 어 자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일단 한시가 기뉴다형이고 열한시가 몽준이형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 무난하게 일단 데이터를 시작하고 있고 잠깐만 그리고 또 뭐있지? 기능 좀 알려줘요 여러분들 막 둔 땡기고 이런거 한번 해볼 수 없어 기풀 어느정도는 가능할거야 내가 볼땐 어느정도는 아 와 역시 경고입니다 경고에요 진짜 경고에요 와 진짜 방프라님은 게임을 안해 그냥 아 아이디를 클릭하래 저사람이 어 아이디 클릭하면 되는구나 어 어 그러네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일단 배럭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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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여기는 완전 무난한 정석으로 출발하네요 자 방풀 안했을때 실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방풀 안했을때 공준 선수의 실력 지금 방풀러라고 아까부터 다구리 맞았거든요 아까부터 방풀러라고 공준이형 다구리 맞았는데 형들한테 볼게요 아니 나 잠깐만 아니 이게 마우스 이거 드래그가 왜 안되냐 유다형은 방풀 안하잖아 아 아 근데 이게 꼬댕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이게 12시가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미 추천을 어제 8500개 받아놔가지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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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추천은 원래 틈민이 딱 한번 써줘야되는데 흠 10시 지나고 받았어야 되는데 아 자 배경음악을 꺼달라고? 왜 배경음악을 켜야지 배경음악 있어야지 어 단일중개입니다 어쩌다보니까 같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와 와 아이고 역시 이게 참 이거 진로 잡히면 안좋거든요 토스가 진짜 아이고 안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진로 뭐 뭐 어 어헤 어헤 질럿이 뭔가 약해요 참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팅이 있는데 평소에도 세팅이 세팅들로 안하지만 세팅이 되게 안좋거든요 지금 질럿 이거 잡히면 일단 테라이 조금 유리한데 테크를 한번 볼게요 역시 멀티 서로 안질마 그냥 서로 정석한다 마인드에요 이거 그냥 서로 그리고 유닛 따라하면 우클리 어 그래 나 그거 해봤어 서로 그냥 안질마라서 되게 그냥 운영하네요 운영해 사만제일동님 어서오세요 자 무난하게 이제 멀티 갑니다 무난하게 멀티 가고 투패 투패 여기서는 근데 투운에서는 사실 배터리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그냥 뭐 코 납부가 그냥 뭐 하는거죠 이 형들은 그냥 하고 그죠 지면 분명히 장비 탈 할거에요 근데 이게 딸기님 쿠폰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딸기님 계시나요 그 얘기 좀 해달라 했어요 이기는 사람한테 만개 싸달라고 그 키면 말씀하셨거든요 딸기님이 아까 스폰 해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 아까 그 와가지고 최고 형이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 딸기 형님 계시냐고 물어봐가지고 5천개 뭐 5천개든 뭐 해주시면 나중에 키면 싸주시면 돼요 그 여기서 2승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2승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아 아까 대표님 입양 왔었는데 그냥 키키키 3개 치시더니 가셨어요 어 바깥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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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봐 좀 조용히 조용히 할게요 들릴까봐 지금 드릴까봐 좀 조용히 할게요 지금 어 케.. 그 케빈 아까 그 주편이 되셨는데 지금 가셨어요 이예미님 이예미님 또 6개 감사합니다 저 이사 좀 있으면 해요 아니 여기 있는 스튜디오에요 PC방 자 일단 드라가 때리는거 당연한데 이게 변수 와 이런 변수를 와 와 와 이게 변수입니다 진짜 엄청 변수에요 아 아 우리 또 문이 아 4682님이 또 오사게 아이고 오사게로 편가이 감사합니다 옥자게? 옥자가 누군데 아 옥자가 뭐 아 옥자게 편가이 아 옥자게 편가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옥자게 편가이 쓰읍 감사합니다 옥자게 아 나 그거 쳐봤다 맞다 어 좀 애매한데 느려요 와 우리 또 옥자게 편가이 감사합니다 사박공님 감사드립니다 옥자게 편가이 또 감사해요 우리 공중영방분들이 두 분 감사합니다 옥자게 편가이 감사해요 우리 468 와 집돼지님이 또 옥자게 편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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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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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자게 또 편가이 감사드려요 집돼지님 또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근데 약간 변수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스캔 한 번이나 뿌리면요 테란이 져요 테란이 져가지고 되게 위험해지는 순간적으로 어 근데 터렛을 막아놨어요 자 본인 쪽에 이게 스캔 스캔 바로 안달아? 아 우리 드랍님 또 오일게 아이고 우리 또 오사 또 옥자게 오사합니다 오일게 하고 옥자게도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연 어어 스캔 안달아요? 어? 아 또 옥자게 핀가요 아이고 또 이일옥자게 아이고 또 이일옥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어어? 다크 막을게 없어요 다크 막을게 없습니다 어어? 어? 스캔 하나 깨지면 진짜 안좋은데 이거? 자 터렛 하나 짓긴 하는데 이러면서 아비터 갈거거든요 야 역시 아비터까진 무리였네 역시 아비터까진 무리였어요 스캔 또 달거고 스캔 또 달거고 스캔 또 달거고 여기다가 어어? 사다크?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그 생각보다 잘 막았어요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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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았어요 사다크 뭐? 아니야 이거 사다크가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뚝 썰었어야 되는데 역시 역시 서로 누구든지 많이 유리하게 갈라고 안해요 스타일러 오십호에 방송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밸런스 맞출려고 어떻게든 또 밸런스를 아주 기똥차게 맞추네요 야 이러면 스윽 토스가 좀 좋긴 한데 토스가 좀 좋은데 테란도 못 이길 상황은 아니에요 테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셋이 야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게임인데 역시 제자인가? 제가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김유자 선수는 근데 제가 살짝 포기한 제자인데 좀 포기했어요 실력적으로 좀 포기했는데 그래도 제 게임 많이 봐가지고 평소에도 평소에도 방송 끄면 저희 방이 한 거의 한 3시간으로 보고 자거든요 자 가망이 많이 없어가지고 포기했는데 어 일단 서플 견제 이런거 좋아해요 스캔 뿌리면서 견제 이런거 좋은데 스캔을 풀었으면 때려야죠 아하 분봉료 선수는 그래도 잘 태우고 내렸다 태우고 내렸다면서 잘해주고 있네요 봉준이형이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고 선전해주고 있고 지금은 세시 빨리 돌리네 아홉시 빨리 먹고 지금 아직 좀 더 봐야될 것 같아요 게임이 이게 원래는 토스가 엄청 유리하게 갈뻔했는데 거기서 피해를 안줘가지고 세시를 너무 잘 먹고 해가지고 충분히 테란도 할만합니다 반반이 제대 좀 가려서 받으라고요 제 BJ 최대 5점 중에 하나야죠 왜 그러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게임 져가지고 한거에요 왜? 저도 게임 져가지고 강제 승승된거라고요 제가 못해서 그렇지만 아 아 우리 또 중독님이 또 서포터가에 감사해요 철거 형님 레더하고 있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부끄럽게 해줬다 저 형 저 형 와 저 형 진짜 여기서 지기 싫은거 보다 진짜로 이 세명은 진짜 서로 지기 싫어해가지고 아니 와 2일업 데뷔하네요 아 3개 감사합니다 어 이제 5팩 넣어난 타이밍 와 좋네 잘해 근데 저도 한 번씩 당황할 때 2위다형하고 많이 2원에서 하잖아요 진짜 잘해요 한 번씩 당황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한 번씩 당황합니다 여러분 심하게 당황해요 한 번씩 2원은 잘해요 그 막 그 막 배도 않는 타이밍 나오셔가지고 피해 줄러가지고 되게 쎄요 다 줄까요? 사이니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하이니아 세이 그리고 지금 2일업 돌리죠 2일업 타이밍도 꽂고 되게 잘한다 나쁘지 않아 그다 진짜 잘해 빈틈이 거의 없어 봉준이형도 되게 잘하고 지금까지는 거태경하고 거영은데? 제 이름 이렇게 제가 직접 다음에 사기도 그렇지만 제 제자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하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 심지도 심지까지 비슷해요 저도 원래 대충하거든요 역시 제 제자라서 그런지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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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대충하거든요 심지 자 세시가스 와 이거 이거까지 플레이를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스캔 안 달고 세 번째 멀티에서 엔시비를 더 뽑아요 똑같이 똑같이 따라하네요 와 따라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잘하는데 김봉준 선수는 왜 여기 빈틈이 왜 이렇게 많은가 만약에 벌초전자 9시 가면 이걸 피해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게임을 중반에 배제 때리시는데? 게임을 중반 배제 때리시는데? 중반에 배제를 때렸어 여기 오면 엄청 피해 받는데 아 근데 벌초가 또 없어요 이분은 이 양반은 이 양반도 벌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해봐서 다 아네 언제언제 벌초가 있고 없고 서로 서로 아네 뭐 신기할 정도로 아네 어? 내가 얘기하니까 들리는 거 같아 들리는 거 같아 이거 들리 거야 들리는 거 같아 들리는 거 같아 하하하 하하하 자 일단 와 그리고 여기 황다하님에도 팬가입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도 감사드려요 자 이제 여기 8팩 8팩이 제일 무난해요 9팩 9팩하고 8팩이 제일 무난해요 2개를 하는데 저는 9팩을 해요 역시 제 재단은 9팩을 하는데 봉준이 형은 10개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팩토리 보다는 많아야죠 11개 와 딱 맞아요 게이트 숫자가 16개인데 딱 좋아요 지금까지 게이트 숫자 11개 아비터 어딨나요 떴고 지금 이야 리콜 방어도 무서워 이야 씨 아니야 목소리 이 정도는 괜찮아 서재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이제 테라는 뭘 해야 되냐 리콜 방어를 해주면서 여기 에덜 하나 더 달아서 3팩 에덜을 해서 핑크를 끊어 모아야 돼요 에이피엠 둘 다 어 에이피엠이 있네 아싸 3시에 왜 2마리 파나요 왜 2마리 파나요 3시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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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커요 이거 되게 큽니다 2마리 파는 거 2마리 파는 거 Dutch 3마리 파는 거 3마리 파는 거 3마리 파는 거 3마리 파는 거 4마리라 턴 4마리 파는 거 4마리 based 3마리 파는 거 없습니다. 게임을. 제가 다시 알려줘야겠다. 와... 자, 이제 인구수 빨리 채워야죠. 인구수 돈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진봉준 선수도 게이트 더 늘려야 돼요. 더 더 더. 왜 더 늘려야 되냐. 지금은 충분히 게이트가 이만큼만 있어도 돈이 안 담는데 스텍이 차면 돈이 쌓여요. 더 더 더. 더 늘려야 돼요. 더. 한 30게이트까지 늘려야 돼요. 톱스는 그냥. 게이트 늘리는 것도 이게 실력이라고. 와, 3포지. 3포지를 가. 취를 제대로 다시 해달라고? 이정 2번가? 아니. 전병력 때릴 거운 것도 아니고. 갈바먹고. 이야, 갈바먹혀지네 이게 또? 정말 한 채압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 한 채압을 예상. 한 채압을 예상할 수 없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3위업이 또 되게 빨려요. 3위업. 이거 방위업을 안 돌렸어. 공헌만 돌리신 것 같은데?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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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어, 리콜. 이걸 캐시해 일단. 야, 이거 보는데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해당이. 이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지금 보겠습니다. 자, 스톰. 야, 스톰까지 준비해놨네. 스톤도 준비해놨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스타의 누가 쓰든지 여러분이 쓰든 제가 쓰든 마린의 공격력은 똑같지만 진짜 누구껀 더 약하고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이 세형 유닛은 좀 더 약해요. 이 세 명의 형들 유닛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죽어있네. 저는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죽어있네. 와, 야! 어, 싸운다. 어, 이 세형 유닛. 이거 이거 한차예요. 이거 EMP, EMP 풀어야 돼, 이거. EMP, EMP 풀어야 됩니다. 와, 죽이네. 죽이네. 와, 이거 엄청 크게 보인다. 다 보인다. 수수가 되니까지. 오, 과연? 수수가 일단 잘 싸웠는데? 야, 수수에 나간다. 메리킹. 와, 봉준이 형이 소모 잘해졌어. 인구 수를 보시면 돼요.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인구 수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이게 테라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3위업이 되면 진짜 거의 무적이다. 후반에 서로 반반의 상황에 3위업이 되면 정말 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위업에서 3업을 안 눌렀어요. 2위업에서 방 2업을 눌렀는데 3업은 안 눌렀어요. 공사업을 안 눌러가지고 이거는 진 것 같아요. 토스가 게임을 거의 완전 장악해 나가네. 어, 잘하네. 게임 잘하네. 봉준이 형. 봉준이 형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하는데? 게임 있지? 업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스 공이협 만 돼있어요. 테라는 공방이협 끝입니다. 어? 음? 어어어어어어? 좀 이상하게 싸워요. 어어? 어어? 야, 군대 쎄다. 아니 이게 0-3 1윙을 들어줬 아이가 2위를 눌렀네 그런데 이건 승차가 이겼으면 이제 나와야 되는구나 1윙? 1윙은 나와야 돼요 진짜 지금 알죠? 유다영 찍었으면 그거 욕하면서 완전 빡치만 하는 거 지금 그럴 거 같아요 나가 근데 근데 나가긴 해야 돼 적버지 나갔어요 졌어요 너무 빡쳤나봐요 지금 아니 너무 웃기잖아 나가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욕하면서 나가라잖아 유다영이 나이는 많은데 대미를 위해서 좀 웃기잖아 또 방송인들이잖아 어 디펜시브 근데 이거는 뭐 인구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더블스코어에요 더블스코어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저도 지금 잡으면 제가 저에요 지금 잡으면 제가 저에요 지금 잡으면 제가 저에요 선물 집기다 뭐지? 아 넥서스지으로 넥서스지으로 레서스 지으러 레서스 지으러 마페가 온다 마페 온다 마페가 온다 간다 마페 간다 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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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자주 당해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나? 마페를? 와 공준이 형이 이렇게 해서 의승을 오싹 잡네요 의승을 잡네요 와 와 근데 죽어도 안나가는데? 좋았어요 이건 좋았어 이거는 왜냐면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 인정할 수 있어요 뭐요 근데? 이건 인정 가능해요 아니 여러분도 아시지 인구수가 두 배 차이였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을 또 위해서도 자 2만명 정도 2만 3천명 2만 3천명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좀 추천 지금 만개 정도 있는데 제가 어제 8500개 받아갔으니까 지금 1000개 눌러주신 건데 네 네 네 지금 한 추천 추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1000개밖에 안 눌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1. 3. 4. 4. 4. 5. 5. 5. 5.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프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프님. 이거, 이거 철구형 VS 기뉴다형 먼저 가시죠. 어때요? 그게 좋겠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왜냐면, 그래야 만약에 1대1 상황이 나와도 마지막 갈 수 있어서 봉준이형이 그걸 원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철구형 오셨나요? 아, 우리 꼬댕님이 또 이영오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꼬댕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오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 김준이. 존나 매너없네. 이러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꼬댕님. 이영오게. 감사합니다. 우리 꼬댕님이 또 이영오게. 아, 봉준이형. 갑니다. 철구형 VS 기뉴다형 갑니다. 봉준이형. 뭐하시나요? 잠시 이쪽으로 와서 같이 보실래요? 플래시 1, 2, 3. 아, 이쪽으로 이미 갔어요? 오, 빨라. 12. 12로 하라 그랬어 아까. 12. 12로 하라 그랬어요. 어, 봉준이형 잘하네? 오우씨. 놀랍네. 뭐 먹으러 간 것 같은데? 고마워. 아, 왠지. 아, 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개웃기네 아니 형님들 지금 철구영은 기우다가 이긴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우다가 계속 지가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 철구영은 기우다가 이긴 줄 알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옥자개도 감사합니다 형 이거 자막도 제가 할게요 아 진짜 근데 우리끼리는 겁나 진지해 형님들은 겁나 욱할 줄 몰라도 우리끼리는 진짜 겁나 진지해 철구영 손 푸는 거 같아 아니 레드했다던데 철구영 손 풀고 있었어 아 레드했다던데 진짜로 손 풀고 있어 깜짝 놀랐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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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경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 방금 경기는 진짜 잘했어 아니 진짜 거봉준이네 거봉준이 아니라 택봉준 택봉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딱 고방해가지고 그럼 뭐야 화면 사진 나오면 해줄까 보여도 되지 형님들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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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비범만 걸어놓고 화면을 여기에다가 띄우면서 아 나는 근데 그게 없어요 별로 이 자리가 아니 아니 내 걸로 형님들 그렇게 해드릴까요 저기 상황 개웃길 거 같은데 제가 거기 아니 아니 그게 뿐이 아니라 이 방송에 띄워준다고 아 개웃길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옥작이 1옥작이예요 이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이 좀 없죠? 어 어 또 개웃길 것 같은데? 또 좋아할 것 같은데? 봉지 형 잠깐 다녀오신대 여러분들 제가 옥주버 좀 제대로 하고 있을게요 마이크 마이크 이해해주세요 여기 심화에서 주신 거라서 UF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래요 UF가 없어가지고 어 마이크 가까이 할게요 가까이 하면 그래 자 일단 아 역시 아니 정석만 한다니까 이 사람들? 아니 이게 방풀하는지 안하는지 그러고 보니까 봐야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해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느낀건데 이 세명이사잖아요 무조건 정석이에요 서로 그냥 질 수가 없다 말인데? 서로 그냥 안진만대 그냥? 야 무슨 15컴을 그냥 죽어버리네? 이게 근데 아 내 한마디만 하는데 제자 진짜 이런 빌드 안쓰는거 이게 어떤 빌드냐면 쌩따블을 하면 돼요 어차피 그 드럼 못 막아요 꼭! 꼭 뭔가 뭔가 그냥 안전하게 하는 척을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쌩따블 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게 원래 똑같아가지고 아 날빌 인정 안해요? 저들 사이에서는 날빌 인정 안해요? 날빌 인정 안하는거에요? 아 또 날빌 하면 그냥 뭐 무효되고 이러나? 형들 사이에서는 쓰읍 날빌는 그런가보지? 아 그렇구나 응 적응이 안돼 나는 맨날 볼 때마다 또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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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까 여기서 아까 게임하면서도 싸웠어요 여러분 안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안들렸을텐데 전 살짝씩 들리거든요? 게임하면서도 아 이 새끼 존나 막 이러면서 막 로매런 새끼 막 이러면서 봐 내가 이겼어 막 김재다영이 계속 엄청 싸웠어요 아까도 게임 끝나자마자도 와 우린 날빌 하면 막 좋아하는데 날비를 인정 안하는구나 참 다른 세계네 레메하고 하이브 싸움이라고? 오? 와아 아 일단 자 일단 뭐 아시겠지만 3에 무난한 뷰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공일업 요새 제일 유행하는 빌드가 뭐냐면 오바락 빌드인데 공일업 오바락 빌드인데 그게 되게 안정감있으면서 좋아요 대신 피해를 못주면 안좋지만 피해를 주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어어어 일단 어어? 어어? 와 20위 반응도 늦네요 형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빠르게 해드릴게요 형님들 세팅 잠시만요 형님들 오우 이런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잠시만요 어차피 영호가 심판이니까 코드로 볼게요 포즈가 없어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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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아 면상 나오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포즈 포즈 좀 걸어달라고 오우 아니 포즈 잠시만 포즈 잠시만 포즈 잠시만 아니 아니 포즈 잠시만 걸어달라니까 아니 아니 형들 저 영호인데 포즈 잠시만 좀 걸어주세요 아니 형 관전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아씨 뭐야 어떻게 해야되나 저도 모르겠어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돼 안된데 아 안되네 그냥 그냥 해야되나 형님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들 바로 해드릴게요 소리 지르라고 하는데 둘 다 여러분들 헤드색 껴가지고 신나 진지해요 아니 다 됐어 벌써 다 됐어 아니 형님들 봐봐 다 됐대요 내가 이 화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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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웃기게 웃기게? 우리 진지하다니까 아 저는 너무 웃기던데 개어코서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개어코서 부터 더 웃기던데 왜 웃냐 우리 진지하다니까 옆에 누가 해주는 거예요? 티버님? 어 저기 다들리네 다 들리네 다 들리네 자 형님들 됐나요? 됐나요 형님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 휴대폰 방 꾸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휴대폰이 방 꾸려라고 했었다니까 특파원 괜찮나요 형님들? 네 일단 진지해요 오! 진지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분명 진지하다 아 두마디나 죽었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뭐냐 소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중요한 사람한테 소리까지 부르세요 봐봐 우리 존나 진지하다 우리는 지금 결승전이야 결승전이야 우리는 결승전이야 형님들 이게 낫죠 형님들? 야 일단 여기 펼고 있어요 오! 야 이게 두탈인데 두탈 죽었는데 아 역시 두탈이야 야 근데 세번째 멀트로 무슨거였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일이 근데 서로 너무 자신감있게 하다보이며 진짜 오! 5년만에 오! 아니 기뉴다 마린팩에 지금 눌렸어 완전 눌렸지 기뉴다팩에 눌려가지고 5성큰까지 이었어 5성큰까지 마린 한부대한테 5성큰이거든 예? 아 이거 근데 이탈 중간인데? 우와 기뉴다 빌드 이거 이용호 빌드 아닙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이거 이용호 빌드 아니에요 기뉴다 빌드에요 기뉴다 빌드 어 부검 좀 만져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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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형이랑 할때는 스파이 좀 하던데? 내가 저기서 왕이야 진짜 내가 영어야 아니 근데 나는 피하는거 같아 피하는줄 알았는데 아 멀피해 그냥 가짜라서 안한거야 진짜로 아 정말 여러분들 가짜라서 안한거에요 자 일단 6건 근데 이거는 멀티 못먹으면 죽어도 못이기는 게임인데 자 일단 홍보 따라하는겁니다 여러분들 타이브 가고나서 세번째 멀티 먹는거 진짜 난리 뛰겠다 잠시만 이거 들어가는척하면 야 근데 게임 터진거같은데? 게임 터졌어 지금 원래 야 니꺼 완전히 똑같이다가 근데 이 형을 내맸는 사람 야 니꺼 똑같이 따라한다 어디서 본것이 있어가지고 한 년 똑같이 와 야 저기 여러분들 다섯시 쪽에 철구영 화면보세요 존나 진짜로 야 나 그게 너무 좋아 야 이거 태블릿 스파이요 아 우리 나와있는거 까먹는데? 오 이건 좋았어 이건 좋았어 깔끔하게 이러면서 러퍼를 빨리 11개 오시면 다 없을거야 아냐 이제 변태증이야 미안 우리는 좀 한 박자가 아니라 세 박자 정도 느리거든 너의 기준으로 얘기를 안해줬으면 아 그래야겠다 알겠지 아 너 좀 실수한거야 야 일단은 변경 진짜 많이 보았는데 여기서 올래라면 선배쓸 찍어 아니면 뭐 어떻게 원래 선배쓸 찍어야지 야 너 혹시 이거 봤어? 아니 못봐가지고 내가 아까 놀랐잖아 변경도 아니 러퍼를 원래 11시를 먹어야 되는데 9시를 먹고 있더라고 변경씨 먹는 빌드 어때? 철거형은 이러면서 봐봐 근데 원래 보통 여기다가 뿌려야되잖아 근데 중요한건 여기 뿌리잖아 왠줄알어? 너무 잘해서 상대를 너무 잘알아서 상대를 너무 잘알아서 여기 뿌리는거야 야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는데 야 이거 철거형 지고 무슨 핑계를 너무 기대된다고 야 근데 만약에 내가 철거형을 이기면 끝나는거잖아 어 형이 이기면 영호야 근데 니가 하나 지금 충분히 알아야되는게 우리 밤샐수도 있다 우리 왜냐면 계속 1승 1패 1승 1패 하다가 밤샐수도 있다 아 근데 너무 불효갈성이 커요 너무 박빙이야 진짜 왜냐면 나 철거형한테 약한거 아니지 철거형한테 약해 일부러 그러지마 우리 집 자존심에 걸려있는데 나 이런거 절대하나봐 아니 나 그때 민영하고 할때 놀랐잖아 진짜 밤새하길래 난 놀랐잖아 진짜로 자 일단 기뉴다 2배스 와 야 기뉴다 2배스 뭐야 야 진지한거 봐 철거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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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축제입니다 축제 팀 배틀로 여러분들 눈정화 시킨 다음에 저희끼리의 축제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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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진지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 디리네이더에서 썼는데 이거 여기다 썼 어 뚫게 뚫으려고 어 뚫으려고 어 뚫으려고 어 딥파일러 오 털링까지 하하하하 그 피만 나오면 이기던데 분리해도 역전 간다는 마인드 아니 원래라면 진짜 분리한거잖아 뭐 게임은 원래 dc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아니 근데 왜 레이트 메카닉 안하는거지 이거 못하는거야 그냥? 손이 안되지않아 손이 안된다 피하는거 아닐거에요 원래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하면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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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면 되잖아 응 안주면 게임이 이겨있지 아니 근데 이 새끼 이거 팩토리 게임은 실화냐 이거? 하하하하 이거 아예 팩토리를 안쓰겠다는 말인데? 하하하하 야 앵글 좋네 야 앵글 좋아 역시 티버가 방송을 하러 아니 이게 또 자기 방송할때는 표정이 틀려지네 어 진짜 진지하게 하네 우리는 이제 입안 끌어도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진지하게 하는데 진짜 우리는 진짜 진지하다 지금 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거같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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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지해요 여러분들 네 저희 진짜 집에 안나고 지금 정말 진지하게 하고있어요 지금 어디야 안내 정말 진지하게 하고있어요 치트키다 치트키 둘 다 헤드새끼인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둘 다 헤드새끼인거 보이죠 하하하하 기다리는게 필요없다 무한도정도가 야 잠시만 이거 아웃쪽으로 뚫는데 이거 왜 커널이요 커널이 없는데 우린 커널 안 아 우린 커널 안 우린 그냥 돌아서 간다 어 잠시만 오오 야 그래도 사베 사베 아니야 아니야 사베 가야되요 사베 우린 빼 우린 무조건 우왕 야 다 죽였어 뺏어 방금 다 지게영각이었는데 그냥 빼버렸나 어 우린 왜나 우린 쫘라 우린 쫘라 우리 변경이 야 잡아봐 열두시 멀티 먹는거 하하하하 우린 시계 방향으로 먹어 하하하하 우린 우린 여기 먹었다가 원래 보통 여기먹잖아 여기서 아니면 우리 일단 열두시 멀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 그리고 세심 먹으러 디뉴 다 여기 먹잖아 아 우린 시계방향이다 그러네 그러네 우린 시계방향부터 먹는다 자 일단은 배터리 뛰어가지고 메딕이 없어요 아 우린 역시 우린 좀 약간 한 남자라서 아니 메딕이 없는데? 어 메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잉그스가 어느새인거죠? 최호형이 괜찮아 어 그러게? 피나오면 이렇게 되더라고 어 이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피나오면 이렇게 되더라고 1위를 좀 잘 하겠는데? 잠시만 아니 그래도 배럭은 잘 눌러 이 형이 배럭은 잘 눌러요 왜 잘 눌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알아? 응 인구수가 막혀있어서 항상 돌아가있어 인구수가 막혀서 인구수가 막혀서 항상 돌아가있는 것처럼 보여줘 어 칠바라 기상 그리고 잘 안내리던데? 그렇지 어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기관과 연재들 원래라면 밤뿌리 형들은 연주 되는 줄 알았어 알지 알지 근데 밤뿌리 아니기 때문에 연주 되는 줄 알아 알지 어 야 근데 저 형 게임하는거 왜 이렇게 연주 닮았냐 진짜 연주로 또 다르게 생겼네 진짜 야 봐봐 우리는 와 12위를 가잖아 어 아 진짜 알아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아니지 우리도 알지 와 봐봐 이거 또 여기 서멘트 깨졌는데 그거 뭔가 SCV 옮겨놨잖아 12시가 더 높아야 될까 이거 진짜 어 12시 깨려고 SCV 옮겨놨 와 와 와 전전은 연한지 더 높이네요 울트라맨 어 잠시만 뒤팔로 있었으면 오잖아 좀 느리게 오긴 해도 오긴 와 오면 또 이기는 건인데 오긴 와 잠시만 말해 아 아니 여러분들 그런 나쁜 의미에서 한 게 아니라 자꾸 닮아서 그런 건데 어 그러게 딸이 안 딸이 아까 닮은 거 아니 왜 그렇게 연주를 딸이 아무튼 해봤어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 일단 1도 잠시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이러면 인구스를 봐야 되는데 세수는 괜찮아요 근데 11시를 깨가지고 아직 가야죠 핫타스를 먹냐고 먹냐고 핫타스를 먹으면 무조건 세수는 미네랄이 많으니까 일단 아니 근데 기뉴다가 여러분들 SCV가 핸드 받아보냐고 지금 SCV가 없어서 어 근데 여깄다 계속 이사한다 계속 아까 전에 여기서도 이사했고 여기서도 이사했었는데 네 일단 막긴 막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와 팩토리로 입구 가렸다 아 근데 김현장이 돈이 없는데 인구스는 많은데 세수는 돈이 많은데 세수는 돈이 많은데 아 근데 스코지를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게 이제는 왠 줄 알아 우리는 S기 하다가 SS 두 번 넣었어 어 아 그러면 이제 저그는 세 개만 했을 때 여섯 말씩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실수하는 거예요 오 근데 6cm 먹고 먹네 세일이 미국 똥도 났냐 그냥 어 세일이 괜찮죠 상황이 괜찮은데 좀 불안한데 야 미안하다 우리 잡았어 그니까 철고 형 잡았어 2,500 2,500 미안하다 우츠라가 업이 안 좋아해 어 잠시봐 아 이게 빠베 있을 것 같았어 어 업들이 좋아 오오 족발 미안 우리는 2개 잡으려면 한 10개 정도 써줘야돼 어 근데 이건 좋았어 근데 잘 잡았어 진짜 최고 형이 유일하게 진짜 잘하는 거 진짜 아니 근데 이 사람 메딕 안 뽑는 거 실화냐 어? 메딕이 한 마리가 없는데 아 그런가 아니 진짜 메딕이 없어 두 번인지 어떻게 어 일단 1시 돌리고 있는데 이때 여러 데다가 소주 유닛 났으면 어 좋아 좋아 멀티를 못 먹으니까 그리고 몰래라면 여기 다시 공사해야 되잖아 다시 12시 와 근데 12시를 또 먹네? 아니 이거 잠깐 우리가 얘기한 거 그냥 두껄 차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시 12시 다시 12시 그리고 6시 먹는 판단 좋네 어 막멀티네 아 근데 게임이 이게 인구 속에 아 잠시만 이거 진짜 레이트 메카닉이 아니라 그냥 탱크 아 이제 탱크 간다고 탱크 이제부터 탱크 이제부터 탱크 이제부터 아니 그럼 여기 퓨트를 여기 안쪽으로 제 말이에요 까먹었나 보다 이거 어 이거 까먹었지 이제 어? 뚫는단 마인드?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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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처음에 너무 터져있더라 아니 근데 왜 게임이 이렇게 됐어? 처음에 멀티를 못 먹었잖아 지우개 야 rework 야 그래도 주작은 안할게 진짜로 너 진짜 끝내도 되죠? 정말로다가 난 끝낼게요 깔끔하게따 biography 인사 неверо 뒤로 다 돼, 이럴 거 없군요. 집행결이 없어. 부작 이런 거 안하고 깔끔하게 끝낼게. 왜냐면 저희 형은 방풀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풀 못하는 게 약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세요. 아니 돈이 왜 3채네넣는 거야. 3채네넣고 왜 덜어놓은 거에요? 야, 거의 울기 직전이다. 거의 울기 직전이다. 아니 근데 기류다 멀티력 싫어하냐 이거. 잘 먹네. 기류다 멀티 잘 먹네. 둘 다 자원 여러분들 2800 대 1100 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속 스커지만 뽑고 있다는 점 스커지 계속 뽑고 있다는 점 스커지 언제까지 뽑고 근데 이거 또 잡혀서 오 진짜 우리는 다 어택으로 안 찍고 무브로 찍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 일단은 열두십 쪽에 이거 몰래라면은 바로 커널 뚫어줘야 되잖아 우린 손이 안된다 아니 무조건 드론부터는 어? 야 그래도 일단 여기 핵통이 지은지 5분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시하고 6시가 너무 잘 떠 아 6시가? 아니 근데 디파일러 3마리 놀랬어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존나 총 공격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철고양도 놀랬어 아니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거야 센터에 있는 나네 진짜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거야 야 일단 디파일러 4마리 디파일러 4마리 롤커보다 디파일러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롤커보다 당황했어 지금 지금 기주다도 당황했어 롤커보다 디파일러가 더 많아서 당황했어 진짜 여기까지 신단 바인드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쳐놓고 기주다도 지금 안들부전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동시투멀티가 동시투멀티가 이러면서 열두십 투멀티 가져가고 올리기만 하면 그렇지 야아아아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확류다? 이것까지 날 따라하네 요새 제가 유형으로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가 역전 나가면 뛰겠는게 아니고 그래서 역전 당할 사이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스위를 잘 안하는거야 어 안하지 네이트 메카닉을 하는건데 자 일단은 중요한거는 롤커드 한마리 있는데 디파일러 4마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같이 못하노가야돼 야아 역시 피나? 와아 이러고 잠시 잠시 어 닥터 맞춰진다고? 아 닥터 맞춰진다고? 아 닥터 맞춰진다고 진짜 시간 더 버는건데 자 오오오 없는 돈에 그래도 울트라 나왔어요? 여기 디파만 있고 에? 없는 돈에 자 이렇게 울트라를 좀 따라가보면 어 진짜 이거 지금 너무 할만해졌다 어 너무 할만했는데 여기 디파만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 뒤에 울다 아 뒤에 울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와 여기 아 여기 여기 디파있잖아 여기 디파있잖아 여기 디파있잖아 여기 디파있잖아 잠시만 오오오오오오 양도? 아니 이게 맥스케인이 잉긋스가 많은 울트라만 있으면 약해요 오오오 참 있다 이러면서 열두슈 절대 졸렸어 아니 기누아 지금 정말 당황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누아 기누아 지금 정말 당황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핵 쏠려다가 아 핵 쏠려다가 아 핵 쏠려다가 지능들이 나오고 있고 칠쏠같은데 계속 뭐라고 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열두시 멀티 쪽에 이제 공격가는데 며칠이 깨야돼 12시 못 깨면 줘 이거 디파를 뽑아야돼 디파 여기있다 뭐 그래서 언제까지 있는건데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 아 계속 있어야 돼? 봐봐 공격 어디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 여러분들 이겁니다 네 지파일러 여기있는 이유 이겁니다 미리 예약해놓은거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원래 왜 당연한거야 자 12시 야 어 어 어 어 역전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센단유위기 좀 좀 괜찮은데 아니 근데 지금 가스가 없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미네랄이 많아서 3간만 먹으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홀트럭 가. 왜 저래요? 홀트럭 왜 안가? 여기 안가는 거야? 막혔잖아. 아니 그리고 왜 여기를 지우게 하고. 여기를 지우게. 어 들어갔다. 자 일단은 한신동. 지금 불었고. 여섯시다. 여섯시 맞다. 아 진짜로? 진짜 지워버렸다.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민이 없어요. 아니야 그들은 몰라. 아니 아니야. 그들은 아직 진짜 이거 진 거 같아. 아 진짜? 저거가 왜냐면 테라니 멀티가 없는데. 저거 가야 돼. 어 여섯시 간다. 여섯시 간다. 야. 이거 뉴다양으로 잡아줘야 돼. 뉴다양으로 잡아줘야 돼. 뉴다양으로. 자 일단은 클로킹도 업그레이드를 해놨어. 클로킹도 업그레이드를 해놨어. 야 막으러 간다. 존나 킨다. 막으러 간다. 막으러 가는 거 좀 열어놨는데 멋있게 좀 해줄게요. 멋있게. 오케이. 일단 막힘 막았어요. 막힘 막은 상태고. 중요한 거는 12시 반지 잘 돌리고 있다는 점. 진짜 이거 2패하고 개나 어려운 거 진짜 열받아야 할 거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한 방울에 띠긴 있어. 자 자 자. 한 방울에 띠긴 있거든. 아 근데 이게 티파를 너무 잘 데리고 오는 거 같아. 진짜. 너무 잘 데리고 오는 거 같아. 와. 원래 이제. 그거 알지. 원래 이제. 보통 게이너들도 약간 잔인 올 거 같은데. 3, 4가 왔을 거고. 아. 3위험에 멈추는 거. 멈춰있네. 둘 다 3위험에 멈춰있어. 둘 다 3위험. 아. 일단 3위험. 레지케이가 이게 울트라 한 마리씩만 했으면. 너무 까다듬어. 근데 이 서랍은 랠리야? 랠리에 잘못 찍혀 있었네. 이거. 한 판아. 내가 보니까. 잠시만.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켜드릴게요. 소리 켜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입장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거 랠리에 잘못되어 있었다. 예. 한 마리 6마리. 야. 철교야 웃기 시작했어. 시작했어. 야. 열두 지벌이니까 신이 안수였다. 열두 지벌이니까 신이 안수였다. 어. 열두 지벌이니까 신이 안수였다. 이걸 또 역전당하네. 진짜로. 이거를 두 배였는데. 그래도 진짜 기주가 포기 안하고 하고. 하거든요. 오? 오, 일단 붙잡았어. 아니 근데 가가지고. 1회지 걸면은. 또 약해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훈트라도 2마리밖에 없어서. 아, 이게 손이 안되는데. 손이 안되면 손잡할거야. 아, 미쳤다. 이걸 역시. 아, 나왔어. 아, 나왔어. 아, 이제 좀. 아, 니 손이 좀 잡았다. 아니 이걸 왜 갔어 이 사람 아니 이거 원래 끝난건데 진짜 이거 울겠다 진짜 이거 고토상 고토상 드디어 인극당 어 고토상 고토상 잠시만 고토 이거 어떡하냐 고토 고토 이거 어떡해 와 이 세상 경기가 아니다 진짜 야 여기 버튼 2점입니다 아니 근데 이 다음 게임 한판에 날린 게임에서 나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을거라고 어 그러고 보니까 잠시만 우리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어 이기는거지 어 이기는거지 맞네 결승이네 우리가 결승이네 결승 야 1위 결정도 됐다 야 이거 두 쓰다가 져가지고 1위 결정도 된대요 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와 그리고 중요한거는 이게 길기 시작이고 철구야 뭐 이런것도 즐기고 있네 잠깐만 즐겨 이런거 즐겨 오 들기고 있네 어 야 이 세상 경기가 진짜 아니다 드랍슛 컷이 있는데 이거 못봤다 잠시만 이거 어디가는데 이거 어디가는데 잠시만 아 이거 아쉬워서 못나간다 어 잠시만 이거 어디가지 이거 페이크인가 설마 아 페이크네 페이크 근데 페이크에 다 간다 봐봐 컵에 파고 오고 스컷이 오고 여기로 갔는데 야아 역시 어 근데 일단 여섯식 좀 돌아가고 돌아가네 어 여기도 가스가 많아서 배슬은 무한으로 나오고 왜 이렇게 또 잠시만요 일단 구경한건 뒤로다가 가스 3천원입니다 아니 왜 또 여섯식을 안 깨지 이거 드럭은거지 네 드럭은 해체해지려고 아냐 그런건 안해 왜 해체일러지 이런건 안해 어 야 너 왜 이렇게 고스로 막고 있는거 심하냐 근데 이거 배슬만 활발히 움직여도 이 지우개하고 있는거 어 잠시만 지나봐 야 이거 또 몰라요 아홉시 아니 근데 여섯시가 들어도 근데 일단 그래도 여섯시는 어쨌든 안마당이 또 오거든요 더러워 안마당이 중요한건 뒤ail어가 뒤를 막았어 안마당에서 오는거 안마당 여기 싸우고 있어요 어 자 일단 열두시 아홉시에 어 이게 지우개만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지우개만 계속 하면 돼요 지우개만 계속 하면 돼요 지우개 지우개를 해야해 만마당 오오 아니 잠깐만 디페셔버를 여기다 걸고 아닌데 여그래 디페셔고 지우개 그것도 피 없는거 해서 도망 기 Tudo 행 Brad уп 오오 9시도 지우개 당하면 저흥아 지는 시랄이 나온다 9시도 지우개 당하게 했는데? 아니 저글링 밖에 안나오잖아 어 안나오죠 이제 9시 지우개 하면 뭐? 영호야 내가 딱 확실하게 사랑한거 내가 봤을때 감춘다 뒤로다가 이기면 너 복잔다 독점중개가 좋은줄 알았지? 난 지옥에 빠진거야 이제 독점중개가 좋은건줄 알았지? 머리 깨서 막 아아 이러면서 나중에 너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로 이물수가 진해 이거 설마 디벨씨가 또 막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스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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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여기에다가 딱 지우개서 끝났는데 9시도 끝났는데 근데 이 지금도 끝난거 같아요 아 진짜로? 이거 또 역산된거야? 돌렸잖아 아 진짜? 어 이게 이긴거 같은데 가스 때문에 배쓰지 너무 많이 나와 아니 왜 이걸 근데 또 이렇게 어 또 간다 아 이루 Tanzก Youtube 오오ją 오오오오오와 이거 위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돼 어 근데 뒷파일러가 있어 어 이거는 누위다 이건 누위가 어? 근데 이거는 세상에 이긴거지 아니 너 말대로 반대로 나 대고 있거든 아니 말 같지도 않은게 너 최근에 무슨거 이겼다메 아니 근데 아까 기뉴다 형 다 이겼어 졌다는건데 형들만의 세계인거지 형들만의 세계인거지 아니 이건 철구영은 이럴 때 쪼달리면 이럴 때 나갈라고 빨리 나가게 하려고 쪼달려 지금 아니 너 확실히 테라님도 괜찮을거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왜냐면 열두위 지우개만 들어가면 이제는 지우개를 안하네 어 잠시만 이거 다 떨어졌어 그니까 이거 아직 몰라요 테라님도 할만해 인구수가 엄청 높아 아 설마 여기 돌린다고? 아 좀 핀부리네 잠시만 이거 돌리면 안되지 어 여섯시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여섯시쪽 공격을 너무 안건다 어 일단 이거 들어줘요 이거 만약에 들고 열두시 만약에 다 막으러 온다 아 왜 뺐어 애초에 그럼 여섯시에 있는 방금 왜 뺐냐 왜 아 나 진짜 스승으로서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 근데 막는판단 들어온거 아니야? 일단 들기만 하면 되니까 어 일단 다 잡았네 어 근데 이거 두는 자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잠시만 이거 깨진다에 내 손목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우리야 우리야 왜 열버려 우린 이래 우린 이렇다 잠시만 일단 중요한거는 열두시 벌드밖에 없고 여긴 여섯시 벌드밖에 없다 이거 핵 만약에 아니 근데 이게 능력 핵이 아니라 전략 핵이 될 수가 있는게 지금 맞아 엑그렛 되어있으면 어 진짜 이기는거 맞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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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기는건데 핵 직접 딱 고스트 한 마리만 있으면 엑그렛 되어있으면 딱 맞지 지금 근데 상상도 못할 수 아니 지우개가 진짜 좋거든요 이럴때 서로 가난할 때 야 여러분들 기준사랑 자원 7입니다 7 자원이 안 모이면 7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사랑 가스 3천발래 으악 지우개 사대는거 지우개 사대는거 어 없어요 봐봐 지우개는 안했네 자 일단 중요한거 여기 여기다가 돌아야지 그렇지 또 디펜시오 근데 이럴때 디펜시오보다 수마리를 오니까 하는게 나아요 빨리 죽거든 아니 이거에요 왜 이런 blonde에서 안굴어 어디에 본거야 아 여기 아 상상되면 지겠다 또 졌다고? 어 여기에서 돌리네 몰래 돌려보는 거 아니 이거 죽을때마다 이거 1N8 걸고 다 끝날 거 같은데 병력이 없네 병력이 없네 아예 없네 아니 병력이 없다는 거야? 아예 없는데? 아예 없는데? 아예 없어? 죽을때마다 4마리밖에 없어 여기 럴트 한 마리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하네 아 여기 비타라는 병력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1N8 걸고 지우개만 하면 이겨 진짜로 봐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 진짜네 없어 근데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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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이거 어떡하지? 뗐네 어 잠시만 왔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어 잠시만 아니 그리고 베스를 안 눌르네 가스가 저렇게 아까부터 그대로만 베스만 눌러도 이거 이겼다 베스를 5마리씩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근데 한 마리만 온다 아니 10시 돌아가요 아니 아니 아 10시 돌아가요 아니 지금라도 듣지 않아 나만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여기 그냥 놔두고 여기로 가면 돼 어 여기라도 깨면 할만 하지 아 아니 그냥 어찌땅 찍고 하면 되는데 생각이 많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가면 되거든요 10시라든지 12시로 가면 이기는 상황인데 생각이 많아 느려 그냥 가면 돼 아 이제는 울트라 커팩 나와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12시적으로 그렇지 지우개 하고 이 스포 하나때문에 지금 그래 지금 그냥 가야돼 이 새끼는 왜 지우개를 아 그렇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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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에서 지우개가 되잖아요 일단 뭐 6시 마마도 어 6시 맞고 지우개 이러고 10시까지 지우게 됐어 그럼 진짜 또 다시 몰라 근데 지금까지는 저그가 10시 돌리고 있어서 이기는 안 돼 아 잠시만 이거를 모른다고 이걸 몰라 10시를 모른대 2시 0시를 모른대 야 일단은 둘 다 자원 100 그리고 77 아까는 자원 7이었는데 지금은 77 이거 어떻게 되죠 나 진짜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 근데 플레이 까벳이 은스라는 건 원래 지참 일단 12시 2분 하나도 없고 어 여기만 잡으면 이겨 여긴히 여기 여긴 다 없알ук 10시를 모르는 것 같아. 아예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아. 아 또 무브를 탔어. 아이고. 아이고. 유다형.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12시 갔으면 게임 끝났지. 아까 들어갔으면 이겼지. 생각이 많아. 내가 볼 때. 셋이사할 때는 서로 생각이 많아. 잘 안들어가. 우리 무서워. 어 무서워. 10시 간다. 그래도 한 방. 12시에 들어오고. 아니 근데 커널. 어머머. 어 뭐야. 오 이거 봤어. 말이야 많아. 어? 말이 많아? 빠베! 빠베! 잘 써야지! 빠베! 너무 붙어왔다! 어? 그래도? 빠베? 어? 어? 빠베? 이러고 12시 지우게! 아 근데 빠베 한 마리 센데 없었나? 아 없다 없다 아 이제 등력 없다 셋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울트라 한 마리에 졌다 진짜 끝났다 이거 진짜 울트라 한 마리에 끝났다 울트라 한 마리에 이제 진짜 끝났다 제발 와 이 게임이 또 이렇게 왔다 와 진짜 아니 아니 이거는 전술 핵을 썼으면은 내가 맞는데 이겼을거야 전술 핵이나 지우게 뭐 하라고 했으면 이겼는데 와 이런 개신력이 나온다고? 어? 근데 이거 명격이다 볼수 뽑았어요 근데 그치 명격이다 진짜 명격이다 너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를 계속 번복했잖아 진짜로 왜냐면 아 졌다 나갈정도로 개녀대왕이 돌게했는데 또 극복하고 철구형이 또 이기네 야 근데 중요한거 뭔지 알아? 팀 배틀 결승보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이 팀 배틀 결승보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이 팀 배틀 결승보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이 팀 배틀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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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울겠다 진짜 와 나왔어 나왔어? 이거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꾸라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자기 경기는 흙 속에서 흙 속에서 바로 흙 속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흙 속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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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긴 유나씨 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1의 결전면 하루를 바꿔 1의 결전면이에요 이제 방제 바꾸고 마지막에 1의 결전 ayudar 마지막 자존심 대결이에요 여러분들 철구 형과 봉준이 형. 마지막 자존심 대결. 집에 가자. 봉준. 1등. 결정전. 괜찮아. 루다 형 너무 아쉬워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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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했으면 절로 가세요. 아무것도 못했으면 절로 가세요. 왜?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울라그런데 울라그레. 와. 저 잠시만 화장실 갔다와서 진화할게요. 화장실만 금방 갔다올게요. 여러분들. 추천 좀 눌러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화장실 금방 다녀올게요. 안녕. 괜찮아요. 너로 가라고. 한 resum. 아. 리플 보는거 봐라. 와. 진짜 이거잉. 그냥 못해서 졌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어? 어 대단히 소변. 분석할 필요 없다고. 분석할 필요 없다고. 장관위 닥쳐.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형. 잘 되셨어. 그거 없어? 너 거기 있으면 찍기 힘든데? 그 바로 앞에 앉으면 안 돼? 아, 바로 앞에? 아, 저 여기 마우스가 안 돼. 아,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서 편하겠다.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철구 형이 아직 준비 안 됐대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 나와주세요. 예? 아, 담면 돼. 아니, 빡친 거 아니겠는데, 건들지 말아도 아니라 나와주셔야 해요. 게임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소리 나가? 어. 아니, 저 게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저 게임해야 된다니까요. 예? 빡친. 저기요. 게임해야 된다고. 아, 형 안 믿긴다. 아, 빨리 들어가. 아, 빨리 들어가. 나 차 개새끼야. 아, 빨리. 아, 빨리. 이걸 지자고. 아, 12시 언제 먹었어? 아, 자온봐. 형, 자온봐. 자온봐. 와, 둘이 분석해주네. 아니, 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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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에 썼을 때. 나 그냥. 12시. 나 그냥 다 끝났어, 경기. 소능하네. 와, 둘이 경기 분석하네. 아, 12시.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ㅋㅋㅋㅋ 오케이, 가자. 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대단한 거. 아, 지금. 아, 방송하시는구나. 아,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개자님. 진짜. 통으로서 많이 안타깝네요. 만들어. 네 가볼게요 여러분들 누나 형 죽을라 그러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저 마우스가 목 클릭하고 그 감독가 죽다 빨라졌다가 누리였다 이래 가속도 걸려있는거 아니냐? 아아 자신들 마아 아아 진짜 씨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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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잘하셨어요 아 지금 만들었어? 어 팩 써서 죽은거에요? 아니 제가 팩 안 써서 죽은거에요 이미 한시에 병력이 없었던 저 다 떨어오줄 알았는데 저희도 허구하게 쓰리는 순간 이미 지는거 같아요 아아 아아 오케이 됐다 와우 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폰 있는거야? 네 딸기님 오천개인가 만개 일쯤 아니 그 아까 시청자분들이 말하셨어요? 우리 경기한테 몇명 맞죠? 4만명 방금 쓰레같은거에요? 4만명이 맞죠? 4만명 4만명 10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3단 아 왜에 잠시만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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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자막 수정 좀 자막? 어 자막 위치 들어.. 어 들어가서 해드릴께요 여러분 들어가서 위치 나오면 해드릴께요 어 개명경기였어 진짜 아니 명경기였어 나는 영어 시발기 잠시만요 자막 위치